네, 이번 또 초대 가수는요. CEO이시자 대표님이신데 또 가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가요제에서 멋진 수상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가수로서도 요즘 열심히 활동 중이시고요.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요즘 항상 바쁘게 다니신다고 합니다.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이름을 불러옵니다. 아무리 불러도 해답이 없는 그 이름을 불러옵니다. 나의 맘을 사랑했는지 이제야 될 것 같아요. 나의 맘을 사랑해요. 내 잘못이 없는 건 나를 떠서 이렇게 우애합니다. 나의 맘을 사랑해요. 나의 맘을 사랑해요. 나의 맘을 사랑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